상태를 보면 너무 말랐잖아요. 저렇게 말랐는데 떨어지면 어쩌거나 걱정도 많이 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유 있어! 오! 거기 있어? 아니요 없어요 옥상 배관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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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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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못먹었다고 봤냈대요? 한 달 이상이에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착하네 너무 열심히 해요 폭풍파상에서 난소하고 자궁이 과찰되지 않기 때문에 중성화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귀에 표식도 없고 얘가 중성화되어 있다면 보호자분이 해줬을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대박 소시지 물을 못먹고 아이고 얘가 야옹이에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다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 얘가 문 열어놓고 청소를 하다가 나간 거예요 캔 깡통 두드리면서 아파트도 이렇게 돌고 동네도 둘러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했는데 아 돼요? 예 아이고 유통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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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맞으세요? 예 맞아요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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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뭐지? 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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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나갔어? 아이고. 뿅아! 뿅아! 보호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또 반가워하는 것도 처음 본다. conjunwhy 그렇지? 나 찾으니까 좋지. 감사합니다.